자 오늘도 이른 아침에 진행해 볼게요 스키 타나 보고 아 유리가 문제지 잠시만요 이거 각 선두마다 스킨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면서 갈게요 아 연결 기술이 하나밖에 없구나 주리스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 현재 시간 6시 51분 아마 녹화 두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네요 어제 10시에 잤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너무 피곤해서 더 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어 아 완전 완전 완전히 날아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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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존나 멋있다 쥬비스 잘쓰면 되게 좋겠는데요? 어디로 가는거야? 아 이쪽으로 가나 얘는? 어 아닌데? 길이 없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편집한 편집하는 와 엄청 쫀뜬 Familien 쉬라서 에어컨 야 에어컨 tx 이게 쓰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소녀의 마음 우리는 유리한 것이라서 환장하겠네 아주 파티 아니 길을 모르겠어 여기는 사다리도 없고 일루에서 올라갈 수 있나? 뛰어내리기? 너무 높은데요? 길이 없는데 아 저 위에 용감한 카롤 잠시만요 파티 ゆっくり進まないと危ないよ 何が潜んでいるかわからないんだから 注意しなきゃ ほじゃんの ではうちはカロルの後についていくのじゃ さあカロル ズンズン突き進むのじゃ 何が潜んでいるかわからないんだから 何が潜んでいるかわからないんだから 注意しなきゃ ほじゃんの ではうちはカロルの後についていくのじゃ え? さあカロル ズンズン突き進むのじゃ あ、あのー 僕は別に前じゃなくても カロルは案外頼りになる男じゃな ユーリにはかなわんが ちょ、パーティー お、押さないでってばー 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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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아니 근데 쥬디스는 기술 연계가 안되는건가? 이러면 너무 별로지 어 거기로 볼까? 잠시만 저기 템있는데요 먹고싶은데 이러이씨 오지마 길이 두개네 오지마 어디로 갔나 똑같나? 아 파인애플젤리 개꿀 들어와 지금 해보니까 쥬디스로는 얘네 파티로는 저걸 못써요 지금 뭐라그러냐 포털어링 아 근데 쥬디스 선기리도 느낀다 포털어링 아이씨 오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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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롤 선생 답답해. 꺼져.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야? 벌써 뭉쳤어? 아니 더 싸워볼걸. 너 아니면 안 된대. 수혜니원인 줄 알았어. 너 아니면 안 된대. 아주 그거야. 그럼 그럼. 우니베의 시라켄스 요리 도쿄을 할 것. 어 실로켄스. 검은사막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예요. 도쿄가 알는 건 아시지요. 요새는 보물 물고기라는 게 속에서 막 5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지만 옛날에는 실라켄스 한마리 낚으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어 한마리에 30몇만원인가? 라고우의 야식인 것이네 船의 곳은 괜찮은가? 실존하는 물고기였구나 이런 곳을... 빨리 나가자 몰랐다 너는 유래의 시화자잖아 으... 우소니까? 이 여행들은 그리스마스의 여행을 통해 우리의 여행을 통해 우리의 여행을 통해 흥미를 생각해버리지 않으니 흥미를 생각해버리지 않으니 그리스마스에 없으면 그리스마스에 없으면 그렇군요 모두와 함유 마음을 존재의 이유 흥미를 생각해버렸어 이것만이 다가가지만 魔物는 없어지지 않으니 원래 걔네가 살던데 인간이 성장했던 순간 하나하나? 아유 오랜만에 보이네요 하다하다님 고양이는 잘 커요? 어? 잠깐만 이거 파티 새로 쪄야되잖아 이런 이씨 다 꺼져 하렴팟 또 온다 또 아 나 진짜 야 출근까지 리미트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갑자기 싸우자 우리 빡샤 어디가 아 못 썼어 어? 아닌가? 다른 애가 썼나? 주디스가 썼나 보다 어 안 열리는구나 에이씨 아 안 열리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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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세이브 어? 아 못 눌렀어? 으흠 이게 타이밍을 맞춰야되나? 승리의 아이스크림 호이 하이 잘생겼다 아쉬운데 잠시만요 질이 이게 전부 맞지? 안열리는 문이 있는데? 사천 갈아도 개꿀 뭐 있어? 아 해골가지고 그래 아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좋게 되기 위해서 제가 참 참 많은 녀석을 먹었습니다 스스로 이.. 13? 이 4K 맞출라고? 아우 아우 다시 생각도 하기 싫어 아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너무 귀찮았어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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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겐 마을에 클리아시 그리아시엘을 아 근데 그게 있는데도 마물들이 있는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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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지혜씨 인상이에요 얻으실 수 있을텐데 그런거에 참고하자 협력할것이 그.. 뭐.. 마.. 그렇군요 가깅저니 여기서 먹을 수 있을거에요 추가 컨텐츠 이거 리마스터 버전은 어차피 DLC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합성 소재 같은거는 PSN에서 받을 수 있고 지금 나머지 다 있을거에요 요거 복장 이름이 출근역 8시 한 10분쯤에 나가야 됩니다 방송을 끄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장 이름은 황금의 칼날 야 잠깐만 이거 말걸면 해골 일어나는거 아님 갑분싸 하는거 아냐 쫄리는데 어 뭐야 진짜 일어나나봐 아닌가 아니겠지 에이 천년전 해골인데 일어나겠어 말이 안되지 아저씨가 제일 겁이 없잖아 나이 차이가 지금 출근 전에 방송하면 안졸리냐구요? 괜찮아요 어제 일찍 잤으니까 그 손 묻어있잖아 손 그 손을 좀 떼고 오우 아우 쥬디스쟌? 다이탠다네 너로와레자오카시라 아래 아가나이소 부셔 으아 아 아 하레에 귀신? 진짜? 어우 시발 뭐야 저거 개간지나는데? 존나 멋있는데? 아 아 어 뭐야 거울 속에서 나왔어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어머 아이신 이름이 뭐야 보스인가? 보스급인가? 아 음악이 보스급이다 아 하씨 당황하는 해골 흉전사 칠만이네요 피가 미치셨나? 빠샤아 꺼져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제 기억에 따르면 얘 다운시켜야되는 적이 있을거에요 아 나 스턴이야? 아니 거기서 오버림히트는 좀 아니 한방만에 스턴은 좀 어? 됐다 다운시켰다 누가 개꿀 거봐 다운 맞잖아 야 나도 쓴다 나도 쓴다 쓴다 꺼져 일어나지마 아니 누가 자꾸 다운시키냐 아 절약해로 해놨어 마법이나 세이브였더라 빠샤아 안죽네 아니 아하 빠샤아 죽고 죽는다 야 남길 말 없니? 깜짝 삐 웃는던봐 날아가 아잇 어 잠시만요 아 잡았네 뭔가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크릿 미션 8 맞네 크으으으 기분좋다 다운시키기 장전중의 다운이었네 그냥다운이 아니구나 매니매니 피니쉬 뭐야 또 싸워야 돼? 못 따라가 아니 근데 아니 마모를 끌어당긴다며 그냥 없애버리는게 낫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야 의뢰 얼마나 할라고 아 주디스 또 미움받는 짓 하네 응 응 결국 그냥 다 하는거잖아 그치? 너 답인데 어? 신호 보낸다는게 저건가? 아니 누가 신호를 대포로 보네 아 신호탄이네 붉은 작은 상자 상자에 대해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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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킹모자 근데 어차피 파티는 나갈거잖아 카롤 줘 카롤 카롤 카롤이 안나간다면 카롤한테 주면 되겠지만 아 카롤이래 파티 우리 카롤선생도 템 줘야지 그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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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크! 이게 상단인거 Image 그치? 네 상단인거 상단인거 상단인 상단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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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는 각 캐릭터 다 있구나 풀린심벌 일루에서 나가는건가 본데요 아까 거기 다시 못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 열리나 이제 열리네 아 이쪽이 돌아가는 길이야? 그러나요? 그 가이콧의 바게놈은 뭐였을까요? 보통의 마모나와는 다르군요 아어세르무고를 사마영을 타마시가 얻은 마모나인 것 같아요 그..그것은 그런건 무슨 말일지? 비가학적이야 라피도는 뭔가를 느끼고 싶어요? 라피이도는 뭐라고? 알겠습니다 수의약은 유리에선 무리해요 좀! 그곳에 도망가도 못하겠어요 그 마모나.. 그 마모나가 도망가기 때문에 좋았을땐 일단 돌아갈게요 템 먹으러 가야지 템 RPG에서 템은 중대사항입니다 이게 분명 템이 있을거야 이런데 아이템을 안놔뒀을 리가 없어요 특히 옛날 RPG는 제가 요즘 액션 어드벤처나 요즘 RPG 게임을 하다보면 막 허탕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봐 있잖아 나는 옛날 사람이란 말야 옛날 게임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이런데 템이 무조건 있을거라고 딱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요즘 게임에서는 허탕치는 경우가 많지만 세이지? 세이지 뭐야? 아 맞아 테일즈 저런거 있어 최대 공격력도 올리고 그럴 수 있었어요 1만 갈드 개꿀 안왔으면 개우회 개손해 얼마 있냐 나 12만? 더 모아야죠 아 근데 이거 빨리 내려올 수가 없는게 되게 답답하다 하아 하아 어 그러보니까 오늘 그거에요 오늘이 드디어 융과 같이 4랑 그... 뭐였냐 에이스 컴백 내보내는 날 출고일 우리 기준으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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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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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 아마 이런 일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船의 중에서 가져왔어 아니 뭐 그걸 어떻게 챙겼대? 뭐였냐 그냥 뛰어내려면 되는데 그냥 뛰어내려면 되는데 상생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미친보이 세우스 브라스티아가 나올다 이... 이... 일단 저는 저희는 게임샵이다 보니까 솔직히 발매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한테는 출고일 발매일 하루 전 막말로 우리한테 발매일은 딱히 중요하지가 물론 발매일이 있으니까 출고일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발매일은 별로 안 바빠요 그 전날이 존나 바쁘지 그래서 오늘도 바쁠 예정 에이스 컴백 저는 되게 마니악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인기 있더라고요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류의 게임이 대체로 원래 컴백량이 좋지 못하는데 잘나가는 거 보고 좀 놀랬어요 물론 용가같이 4가 훨씬 더 잘나갔습니다 거의 한 3배? 어 3배 넘는가 용가같이 4가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어주는 RPG RPG를 곁들인 액션 어드벤처 중에 하나는 용가같이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나요 눈이 그쵸 저 미스터 드릴러 옷이 너무 귀엽더라고 나도 목소리도 귀엽다 보니까 아니 왜 맨날 칼로를 패냐 아 아 원래 이 누님 배니까 새로 달아준다고 개뿌리네 리타는 비과학 싫어칭으로 얻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녹화 바꾸면 될 것 같아요